식물이 우리 집까지 오면서 평소에 기온이나 광양 습도 등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었는데 또 분갈이까지 해서 스트레스 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스토리의 초예입니다 오늘은 식물 구입 요령과 그 후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식물을 구입하면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면 싱싱한 식물을 구입하여 실패 없이 기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동네 화원이나 시장, 길거리 아니면 원예단지나 화해공판장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식물을 구입하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따뜻한 봄이나 여름 또는 그리 춥지 않은 가을이라면 사실 어느 곳에서 구입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거나 새벽 기온과 한낮의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겨울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온에서 지내던 식물이 저온이나 급격하게 변하는 온도차를 겪으며 도매에서 화원 아니면 도매에서 시장 또는 길거리를 거치며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데미지를 주는 게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입니다 애써 사들인 식물이 시름시름 죽어간다면 어디서 어떻게 값싸게 구입한들 뭐하겠습니까 이러한 식물의 스트레스는 며칠내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 더 답답한 일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사고 싶은 식물이 우리집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느냐를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집 베란다의 한겨울 최저 기온이 3도라면 최저 기온이 15도인 식물은 기를 수 없습니다 또 화분을 넣을 장소가 빛이 부족하다면 아쉽지만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보다 반 그늘에서 살 수 있는 관엽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은 사실 직사광선이 아니라면 제대로 자르지 않습니다 물론 최저 기온을 높이는 미니온실을 설치하거나 부족한 광량을 보충하기 위해 식물 생장 등을 달 수는 있지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니까 아무거나 마음에 든다고 막 사들이지 말아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식물을 고를까에 대해 좀 이야비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여러 개의 화분이 있는데 그 중에 키가 큰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포기는 빛 부족 등으로 웃자락기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꽃이 많이 달려있는 포기는 혹하지만 이런 포기는 충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꽃이 많다는 것은 이세를 위한 에너지 소비가 컸으니 식물체가 약하겠죠 이외에 해충이 있거나 줄기나 잎이 무르거나 썩은 것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집에 데려온 화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나치게 밝은 곳에 놓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화원은 원래 그 식물이 살고 있는 환경보다 좀 어두운 편입니다 이런 광량화에서 견디다 갑자기 밝은 곳에 오면은 이것도 그 식물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서서히 빛에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자마자 예쁜 사기 화분에 옮겨 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물이 우리 집까지 오면서 평소에 기온이나 광량 습도 등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었는데 또 분갈이까지 해서 스트레스 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분에 넣어서 관리하다가 며칠 후 분갈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분갈이와 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